샤부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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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카페 오늘은 미국에서 샤부샤부 만들어 먹기를 하겠습니다 로컬에 있는 미국 마트를 이용해서 재료들을 구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샤부샤부용 고기를 개미엄마께서 특별히 공수해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샤부샤부 공수랑 되게 얇게 생겼습니다 샤부샤부 공수를 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야채인데 보통 청경채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팔아가지고 그나마 이걸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가지 종류의 버섯 초고버섯 같은데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거 싶어서요 그리고 배추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숙주까지 이렇게 야채를 준비해봤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제 야채 다 먹고 고기 다 먹고 난 다음에 국수를 넣어가지고 먹을거에요 한국국수도 안팔아가지고 일본식 라면국수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 먹을 소스도 두가지 두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태국식 땅콩버터 소스 그 다음에 간장 이걸로 해서 두가지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한국에서 공수해온 다시마 육수 이거 가지고 육수를 먼저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재료를 넣고 샤부샤부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뿅 이 국수를 우전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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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먹으러 가게 되거든요 아, 여기가 좀 넣었거든요 그리고 먹으러 가게 되요 너, 여기가 조금 넣어요 어떤 것 같아요? 버거예요 이렇게 먹으러 가게 되요 이렇게 먹으러 가게 되요 이렇게 먹으러 가게 되요 이렇게 먹으러 가게 되요 진짜 먹으러 가게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